이산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모셨는데요 당계 게이트로 한동훈이 수사 들어가서 못 막을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한동훈이 순순히 물러날까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나야 되는데 저는 지난 총선 백서를 쓰면서 제가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밤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과 한동훈 대표의 행동 행동 대표의 워딩 같은 것도 찾아서 많이 봤거든요 무능해서 우리가 총선이 졌거든요 비상대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도 자기가 다 했고 굉장히 좋은 지역, 국민추천제로 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지역들 했고 제일 좋은 지역에서 아닌 사람 빼가지고 도태우 장해찬이 대표적인 사례죠 거기에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었다고 보이고 그런데 졌잖아요 그런데 졌으면 그래서 져서 그 다음 날 본인이 사퇴하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 게시판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복귀를 복귀하는 거를 이미 작전을 쭉 짠 거죠 지정사실로 하여서 작전이 들어갔네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두 달, 세 달 제가 봐서는 한 두 달까지는 이걸 쫙 펼쳐서 보는 것 같아요 앞에 계획을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편지를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총선 백서 쓸 때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는 좀 다른 것 같다 어렵거든요 정치는 어렵지 정치는 어렵고 상대방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민주당이 있고 그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읽히잖아요 상대방한테 지금 읽힌 겁니다 읽혔지요 일개 유튜브한테도 읽힌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많은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틈이 많잖아요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틈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 틈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 틈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기업 컨설팅을 오래 하고 경영학 교수로서 학생들 돈 버는 거 가르치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거 운영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잠깐은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객을 속이잖아요 리뷰를 속여서 잠깐은 속이지 막 우리 맛있게 맛집이다 해서 줄 서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2년 이상 안 갑니다 어느 가게든 맛이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맛이 있어도요 맛이 있어도 진짜 맛이 있어도 맛이 있어도 경쟁자들이 생기거든요 맛집 경쟁자들이 그런데 하물며 맛이 없는 걸 맛이 있다고 구라를 치고 가봐야 그거는 얼마 못 가지 우리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1개월 차거든요 그런데 맛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는지 밝혀진 거는 4월에 이미 밝혀졌죠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걸 감춘 거죠 계속 당원 게시판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데리고 있는 간신 같은 그 사람들의 여론 조작 스물다섯 명이라고 했나요 스물여덟 명입니다 스물여덟 명 여론 조작들이 이걸 감추고 있었는데 들킨 거죠 저는 뭐 그래서 한동훈을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때 연구한 결과 지금 대입하면 순순히 쿨하게 물러난다 쿨하게 물러날 스타일은 아니죠 아니다 아니죠 뭔가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놔야지만 물러나는 거죠 그 계획이란 건 대권에 또 어떻게 나오려고 뭐 그것도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기소가 또 하나가 돼서 다섯 개의 재판이 들어가고 그럼 또 그것도 변수에 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름이나 됐는데도 답이 안 쓴 거예요 계획이 안 쓴 거예요 다음 계시판에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28인의 간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잘 풀립니다 지지율이 다시 오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자기네들 때문에 그렇대 김건희 여사 건희 목에 개목줄 걸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올라갔대 이거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보름 공격 안 했더니 23% 지지율 다시 되찾지 않았습니까 5%나 올랐습니다 5%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같이 간다고 봤거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격만 대통령실과 정부를 공격 안 하면 그리고 원래 같이 가는 게 당원당규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라는 게 그것만 지키면 우리 당의 지지율 37%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님도 37%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개혁하고 있는 부분들 각 개혁마다 다 지지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의정 갈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사 수 늘리는 거 싫어하는 국민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도 이번에 해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감춰져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의정 문제도 의대 정원 문제도 문재인 정권에서 400명 늘리려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시험 안 본다고 그러니까 시험 그냥 나중에 보게 해줄게 해가지고 내 잘못했어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뚝심 있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보고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이 연구를 했는데 순순히 안 물러나고 어떤 작전을 펼 것 같아요 순순히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의문인데 그거에 맞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작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지금 착각이 지금 누군가 세게 자기들을 공격해주면 당내에서 세게 공격하면 그 사람들을 제압하면 되는 작전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서 3선 이상 중진들을 쫙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합해야 된다 이런 사인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신호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몰아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신호 아닐까요 제가 정치를 이제 그래도 한 10개월 차 됐는데요 10개월 차 돼 보니까 사람이 확실하게 나온 워딩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뭘로 해서 자꾸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떨어졌을 때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저는 한동훈 대표의 특징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예요 그래서 계속 이슈를 던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금투세 얘기했다가 의정 의사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다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이재명도 지금은 또 비판하더라 또 행전 안 하다가 또 문자도 날리는 사이고 대통령과는 문자도 안 하면서 날리는 사이다 그러고 여사 문자는 맨날 익십하고 사과하시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글들도 무시하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처럼 보이는 문자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저 한동훈 저거 이상해졌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다 비판하죠 민주당도 이재명도 지금 한동훈을 손절하는 것 같아 손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김호준 매불쇼 이런 데서 해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 봤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민주당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보수는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조작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만든 게 참 부끄럽고 그러면 한동훈은 이렇게 수사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대표직에서 안 물러난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쓸까요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원래 기소되면 당대표 출마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예전 당원당규상 민주당도 우리 당은 아직 출마 못합니다 기소되면 그런데 당원당규를 고쳐서 했잖아요 우리 당도 세 달 전부터 당원당규 고치자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도 나오고 뭐냐면 당대표를 1년 6개월 전에 관둬야 되거든요 대선 전에 그런데 그걸 더하게 하자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당원당규 고치자고 한 게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유죄를 받아도 계속 대표하잖아 난 하면 안 돼 조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썼는데 벤치마킹을 했지만 그들이 당대표를 지키고 있지만 조국 대표도 대법원만 남았지만 그 사람들 따라하면 감옥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럼 감옥 가는 것도 벤치마킹하나? 그걸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당대표 자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거기에 눈 가리고 있는 거고 타조가 모래 파가지고 머리 박고 나 안전하다 하잖아요 옆에서 총 들고 와도 모르잖아요 그거 같은 꼬라지인 거죠 지금 수사 들어가면 이게 조성팀이 조작을 했다면 매크로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김경수 감옥 가듯이 한동훈 감옥 가야 될 처지가 되는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당대표를 안 놓는 게 최선의 공격이 방어다 생각하고 놓는 순간 자기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놓나?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에게는 앞에 우리가 출제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수능 보는 친구들이 항상 전에 있었던 수능을 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낙선하고 2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감옥 안 가지 않았습니까? 유죄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버티면 된다 제가 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기소 상태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보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보수는 홍준표 대표님도 지방선거 딱 졌을 때 졌다 안 졌다도 잘 모르겠지만 언론이 다 졌다고 하면 당대표 내려오잖아요 아니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하나 졌다고 김기연도 내려왔잖아요 김기연대표도 그게 우리 당 보수의 그래도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총선 말아먹고도 안 내려오고 또 당대표 되고 이건 또 당원 게시판 문제 나왔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조작된 게 나와도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 가족들이 이름으로 도배를 쳤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사 들어갔는데도 개긴다 4일 전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화가 나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양심을 어디다 뒀는지 얼굴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두꺼워졌다 표정이 이상해졌어 몇 달 전에 김종혁이 방송할 때 표정이 아니야 지금 자기도 뭔가 쫄리는 걸 알아요 많이 그럴 겁니다 자기 말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오바를 해서 다른 식으로 둘러대 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완전히 우그러졌더라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느꼈어 어? 표정이 이상하다 자신감이 없는 걸 그래도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왜 자꾸 거짓말로 합리화하려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자신감도 없고 쫄리고 쫄리고 사람 표정도 바뀌고 김종혁의 정치인생도 이번에 같이 끝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우기다가 뭐 끝나는 것 같아요 당무 감사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님도 그렇게 살짝 얘기를 해 준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 마음으로는 의심이 가지만 우리 대표가 그런 거 썼을 리가 있냐 그냥 우리 빨리 그냥 빨리 보자 잡아내자 누가 썼는지 잡아내려니까 그 얘기 했는데 지금 미국 가셔서 아니 그니까 그러게 네 그래서 김민천 최고위원 혼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너무 불쌍해요 아니 그리고 저기 한동훈은 수요일마다 이제 그 집회하잖아요 당사 앞에서 당사 안 가죠 한동훈 퇴진운동 당사 안 가고 일정을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국회 본관에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안 가고 있는구나 네 거기에 많이 있고 수요일은 거기로 출근해서 거기서 일하다 거기로 퇴근 거기서 일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상규 원예위원장 같은 분들이 힘을 내서 좀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바쁘신 분이니까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주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의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 10.1.15